구독자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오늘 부처에서 빡치게 하기 돌아왔습니다 요즘 너무 싱겁게 빡치게 했더니 하얀이가 기세등등한 것 같아요 진짜 빡치게 하기 고민을 하다가 하얀이랑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얀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밥을 먹기 전에 세차를 하자고 할 겁니다 제가 잠깐만 세차를 하자고 할 건데요 그때 차 안에 있으라고 잠깐이면 된다고 하고서는 제가 전화받은 척하면서 하얀이 다 시켜보겠습니다 하얀이는 저 대신 세차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물뿌리는 호수를 그냥 집어치우고 집으로 갈 것인지 가시죠 다섯시까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다섯시 2분 아니야? 2분은 좀 넘어가자 알았어 내가 좀 마음이 넓은 편이니까 넘어가 볼게 넓은데 지금 2분으로 뭐라고 하는거야? 갈까? 너 뭐 먹을까? 한식이 당기는 날이야 동네에 맛있는 곳 있어 거기 가자 그래 카메라 아니야? 이제 봤어 이렇게 큰걸? 나 앞을 안봤어 밥먹는거 브이로그식으로 삐아기 일상 삐아기 일상이 어디있어? 밥먹으면서 나 화나게 하려고 하지 무슨소리야 밥을 먹으면서 화나게 해 아니야 집에 갈래 일단 이거 좀 찰래? 이것도 찰야 돼? 응 밥을 어떻게 먹어야지? 밥먹을때 찍어야지 주소 알려줘 응 여기 근데 너 배 많이 고파? 엄청 고프진 않아 내가 세차를 한지 오래돼서 물만 잠깐 뿌리고 거품만 살짝만 하면 되거든 나 뭐야 차에 있으면 돼 그냥 있으면 돼? 금방 해 그래 알았어 셀프세차 가서 잠깐 하고 가자 응 상관없지? 응 너 근데 세차 해봤어? 나 잘 안해봤지 안해봤어? 차가 없잖아 금방 물만 뿌리고 올게 깨끗이 하고 와 잠시만 내려봐 여보세요? 네네 이거 물 좀 뿌리고 있어 일로와봐 전화통화 되거든? 어 이거 물을 뿌리면 되고 2분 30초 남았잖아 저거 위에 동전 있지? 시간이 끝나기 전에 동전을 넣어야 돼 어 아니 천 원씩 넣어 안 그러면 저기 다시 만 원을 넣어야 돼 맨 처음부터 저거 잘 보면서 이거 하고 뭐야?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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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오빠야 네 네 뭐야 그냥 그 뭐야 2분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눌러야 되는 거야? 아닌가? 뭐지? 뭐지? 잠깐만 이거 눌러서 하는 거야 오빠 어떡하나 무워 아 무워 깨끗해지네 어 이거 10초 10초 아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거야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언제 와 어 오빠 이거 빅패서 오빠 이거 어떡해? 돈 더 넣어? 20초 남았어 어 돈 넣어 빨리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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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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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넣어? 빨리 빨리 끊기면 안 돼 진짜? 아 아 예예예예 잠시만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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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이거 뭐 뭐 이거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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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내 뭐 뭐야 이거 뭐 뭐 뭐 꺼내서 뿌려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뿌리면 돼 빨리 빨리 많이 뿌려 눌러야지 이거 안 눌러야 돼요? 어 뭐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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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예 아 그래요? 아 뭐 어디 으아 아 깨짱하게 내라 아 저 빅패서 걸려 어 뭐야 뭘 넣어야 돼 네 이 이 저 놈대봉 2천원? 이거 되나? 1분 밖에 안 된다고? 아이 씨 걸고루 내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돼? 거울도 해야되나? 어 으아 너무 또 삐삐거려 아 어떡해 아 아 어 얼마 넣어야 되지? 이제 돈이 별로 없는데? 아 네네 오빠!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하는거 맞아? 정지! 이거 놓고 손이 있는 손? 시간이 왜 이렇게 빠져나? 다 했어? 이거 닦아야 돼 내가 닦을게 고생했어 고생했어 놀랬잖아 이거 시간이 너무 나를 재촉해 삑삑 소리가 나는데? 마음이 급해지네 차에 가있어 거품 때문에 어떻게 둘러? 거품소를 닦으면 끝이거든? 잠깐 쉬고 있어 구경하고 있을게 위에는 언제 닦아? 여보세요? 네네 사장님 빨리 할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잖아 빨리 닦으라고 여보세요? 네네 어떡하지? 이건 또 몇분이야? 오빠 뭐야? 시간 끝났잖아 괜히 빨리 했네 박상현 진짜 거짓말했어 어디갔어? 왜 안와? 다 닦아야 돼 네네 바퀴도 닦아야 돼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미안하다 뭐야 어디갔어? 뭐 닦고 있었어? 거기 다 닦았어? 많이 했어 거의 다 한 것 같아 왜 몸이 감혀있어? 아니 차에 닿으면 안될 것 같아서 타도 돼 내가 할게 오빠가 할거야 이제? 어 잠깐만 여보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간 가잖아 시간 시간 없잖아 응 여보세요? 거짓말쟁이 네네 뭐야 이거 진짜 깨끗한 것 같은데 손이 안보았는데 네네 그렇게 할게요 네 오빠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전화가 계속 보네 아 잠깐만 아 이 사람 또 전화 왔네 어 마무리 짓고 있어 여보세요? 마무리 짓으라고? 네네 마무리 뭐 어떡해 네 도망갈까? 야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거기 꽂아 놓고 차에 있어 내가 할게 이거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빨리 해야 되거든 가로고치니까 차에 가 있어 돈 넣어서 해야 되니까 나 들어가 있는다 응 하연아 잠깐만 일로 와봐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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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너무 아파 지금 나 화장실이 뻥 따고 올게 아 진짜 그냥 물만 좀 뿌려봐 빨리 마무리 쳐 빨리 시간 시간 간다 빨리 나 화장실 그만 갔다 없대 뭐야 이거 눌러야 되나 이거 눌러야 되나 이거 눌러야 되나 몇분 남았어 아직 남았네 아 아 존나 해드리겠다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안돼 아 다 없어? 오빠 오빠 다 한거야? 다 했네 차에 타 있어 다 있어? 어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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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잠시만요 왜 거기서 나와 오빠가 차에 달라고 했잖아 오빠가 차에 달라고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왜 다 젖었어? 왜 오빠 때문에 다 젖었어 생지가 됐네 아 죽어가지고 우동무동해 아니 야 다 бег입니다 Damn 이건 마지막인데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지쳐 cooper 끝났어 잘했어 다 했어? 깨끗하지? 완전 깨끗하네 물티슈 갖고 온다며? 내가 훔쳐봤어 새건데 비와? 우박이랑 현동먹이 맞았어? 오빠 때문에 그러잖아 차이 있으라니까 오빠가 나와라 지금 추워 깨끗해서 뿌듯하다 나 새치 안해봤는데 진짜 의심했어 거짓말 봐 어떡해 생쥐가 됐네 진짜? 괜찮아 이제 가자 잠깐만 이것 좀 들어줄래? 나 닦아? 아니 너 닦는게 아니라 아니야 차 닦아야 돼 차? 내가 닦을건데 나 계단 금방 하고 올게 물기 좀 제거하고 있어 이렇게 슬슬하면 돼 빨리 갔다와 금방 올게 닦고 있어? 알았어 무슨 계산이야? 빨리 안와 빨리 안와 빨리 오라고 고생했어 오늘 새차 고마워 미친 돌아와 야 고마워 고생했어 고생했어 OC 진짜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